2021년 ITQ 엑셀 A형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구요 지금은 제 2작업 필터 및 서식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80점 짜리구요 어렵지 않아서 모두 80점 만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요 제 2작업으로 붙여 놓을건데 자 이거 고정입니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항상 똑같아요 B4부터 메뉴부터 H12 이렇게 까지가 항상 고정이라서 알아두시면 되요 얘를 복사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자 복사했으면요 2작업에요 B2부터 집어넣을거에요 여기 써있어요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어떻게 붙여넣기 하래 따로 안나와있고 그냥 모두 붙여넣으래요 그러면 붙여넣기에 첫번째 구경 하시면 되요 어 선생님 이거 샵샵샵 뭐에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왜그러냐면 좁아서 그래요 이거 넓이 고치는거 1작업 했었죠 더블클릭 따잔 해보시면 이렇게 되요 더블클릭 하시면 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붙여넣으면 전체를 잡고요 가운데 B나 C사이 혹은 C나 D사이 아무데서나 더블클릭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요렇게 봐주시면 되요 넓이를 어떻게 해라 나와있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쉽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해진건 없어요 자 복사했어요 다음 조건 같이 작업하세요 고급필터를 할건데요 자 조건들이 있어요 고급필터는 항상 필터는 걸러내는 거에요 내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낼건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전 해당일을 포함해서 이거나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자료에 회원코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데이터를 꺼내세요 수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요 B14부터 요 조건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면은 중요한 거는요 고급필터는 항상 두가지 유형 나옵니다 두가지 뭐냐면요 어쩌고 어쩌고 A이거나 B인거 그래서 A이거나 B라면은 둘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거에요 둘 다 만족하지 않아도 둘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얘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이거나 나오면 둘중에 하나 만족해도 됩니다 다른 유형으로는요 뭐뭐 E면서 뭐뭐 A이면서 B 이런 애들은요 A와 B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가지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일단 등록일 조건은 B14부터 가요 그래서 B14 요기에 조건으로 가 있고요 여기 등록일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는거 보다 부르지 마시고 여기 위에 등록이 있잖아요 이거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요 복사 붙여 놓기 등록일 그냥 복사 하셔도 되요 어차피 고급필터는 내용만 보기 때문에 형식 상관없습니다 등록일이 어떻게 하라고 2020년 5월 31일 이전 이전이라는 건 숫자가 큰 거에요 작은 거에요? 이전 예를 들어 어제 어제는 오늘보다 이전이죠 어제는 숫자가 커지 않아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근데 해당일 포함이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2020년 5월 31일 이렇게요 이거 큰 다운표 안해도 돼요? 네 이것도 날짜 숫자 개념이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번째 조건 뭐냐면 등록 횟수가 5 이상 등록 횟수 여기 있다 등록 횟수 복사해서 붙여 놓을게요 횟수가 5 이상 옆에 쓰면 되겠네?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면 엑셀은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셀 한 셀 검사를 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같은 줄에 있으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뭐뭐 이거나 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같은 줄에 있으면 돼야 안돼 아니에요 같은 줄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나가 아니라 만약 뭐뭐 이면서 이거라면 같은 줄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나 그러니까 다른 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건을 여기 쓸 거에요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등록 횟수가 5 이상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몇? 5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넓혀줄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검사 한 번 하고 이렇게 검사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검사합니다 이게 뭐뭐 이거나 일대 영어로 o어 뜻이죠 두 번째 다른 형식은 뭐뭐 이면서 end죠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같은 줄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있어야 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세요 나머지 반대니까 자 조건 됐어요 자 조건 됐어요 뭐 해야 돼? 회원 코드 회원명 담당자 등록비 데이터 주차를 하래 4개 회원 코드 이거 어디 나와야 되냐면 b28 부터 나와야 돼 b28 여기네요 이거 뭐 나와야 돼? 회원 코드 회원 코드 회원명 복사에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또 뭐야 담당자 등록비 담당자 등록비 어딨어? 이거 복사한 이유가 특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두 줄 되어있는 거 괜히 쓰다가 오타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됐네요 그래서 그냥 아예 복사해서 쓰시는 게 더 확실합니다 자 네 가지 됐어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데이터 추출하세요 자 이제 밑자로 다 됐네 자 요만큼을 보브필터 할 거예요 요만큼 보브필터 할 건데 고급필터 어딨냐면요 여기 데이터에 정열미 필터에 고급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목록 범위가 지금 제가 여기 쇠를 잡아놔서 그래요 자동으로 잡히죠 사실 그렇게 안해도 이 안에만 있으면 고급필터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기는 해요 불안하면 다시 한번 이거 치우고 다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어차피 그냥 잡혀 있어 가지고 두긴 하는데 자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요 여기 클릭하시고 요만큼이죠 이해되시죠 자 복사 위치 어 복사 위치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하셔야 돼요 다른 장소 어느 장소에요 바로 여기요 얘네 4개요 그럼 요렇게만 잡아주시면 요 아래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확인 클릭하면 요렇게 어 샵샵샵 마찬가지 넓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4개가 나오면 맞는 겁니다 됐죠 하면 여기까지 다 한거야 고급이 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 몇 번 익숙해지면은 되게 쉽고 특히 이거나 이면서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고 이상이하 이전 이상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한국말만 잘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다음 표서식이요 고급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결과셀 요거죠 사실 여기까지 있으면 요렇게 잡혀있을 거야 요거를요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요 홈탭 여기 홈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없음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어 안돼 튕기지마 어 다행이다 자 여기 있어요 화살표를 클릭해서요 보면은 여기 채우기 없음 클릭하면은 색깔 다 비죠 자 채우기 없음에서 설정했어요 설정한 후 표스타일 보통 2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표스타일 보통의 표는요 어디있냐면 여기 요면 스타일 옆에 표서식 있죠 표서식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있어요 거기에 마우스 올려보면 여기 표스타일 밝게 15 표스타일 보통 1 그러니까 표스타일 보통 2였죠 표스타일 보통 2 확인했으면 클릭 그러면 어디 할거야 여기 할거에요 확인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마지막 머리글행 줄문이행 적용하래요 머리글행 줄문이행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표 도구 디자인의 표스타일 옵션에요 머리글행 줄문이행 체크 되어있는거 확인되나요 만약 체크가 안되어있으면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되어있을 겁니다 됐으면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작업도 끝 그래서 얘도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 80점 맞으세요 체크 체크 다 80점 네 빨리 간격 ollen 하트 순위 하트 서 스포츠 하트 영화 하트 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